도착치기면 남준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하마드 크로스 슛! 골이에요! 이번에는 무고사! 무고사! 인천의 해결사입니다! 두 경기 연속골이죠? 무고사가 심지어 초반부터 터지고 있습니다. 스코어는 이내역! 이제는 국볼처럼 발리는 인천주가 이깁니다. 네. 오늘은 인천이 하고 싶은 공격이 다 되고 있어요. 네. 승관적으로 하마드가 공간을 완전히 뚫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컴백을 해줬고 그 가운데에서 이 무고사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른쪽 측면에서 빠르게 던져줬던 수로인이었고요. 하마드가 꺾어주는 과정! 네. 여기서 낮고 빠른 크로스 자체가 완벽했기 때문에 무고사 입장에서는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 수가 있었고요. 네. 무고사가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한다는 것. 시즌 초반부터 인천이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우승했습니다. 우리의 다검에!